자 석상 하나에 말을 걸어야 되는데 과거의 감재 그리고 미래의 교차점에서 예언된 자 정이 다 자고 어색 정이 없으니 어색 숙은 물이 남은 일 daw는 우리가 그 삶의 인상 흥미 아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대비해야 된대요 전투에 대비 알았어 너 바빠 자 탄수차 와 와 이리라젤라 아 당신은 바하스폰을 들쏘는 현상금 사냥운 정도로 보이는군 당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당신의 삶을 끝냈습니다. 당신의 목을 끝냈습니다. 당신의 목을 끝냈습니다. 당신의 목을 끝냈습니다. 당신의 목을 끝냈습니다. 해볼테면 해보시지 난 여느 바하스폰과는 달라 다 mod 빨라 난 확실히 바라스폰이다 친해 아는 남자 자기도 바라스폰이래 모든 이곳은 세เอ은이의 천한쪽을 떠나고 있습니다. 너와 바살나 이모에 이러한 남의자 우린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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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엘은 서서의 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가 어먼도의 프롭상시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그리스로의 희생이 있음이 담긴 했는데... 좋은 일은 아프죠. 그리고 제 왕은 그의 문제에 대해 살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집에서 정리를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라cera 그리스의 소주, 이 자의 양년도를 하여... 그리고 제가 결정한 주에 대해서 한번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미성되지 않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와 일하는거지? 내 계획임! 어떻게든 난 맞겠어! 일단 얘가 앞으로 가구요 나한테 믿을건 썬더밖에 없죠 뭐 자 그리고 너는 타임스탑을 쓰고 나는 돌파를 써요 돌파를 얘한테 쓰구요 얘 어디갔어? 어 넌 진실의 시야를 쓰고 넌 넌 아비달짐을 써 린스크 넌 때려! 뭐 뭐 더있냐? 넌 때려! 네 훌륭한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그리고 어... 벤지의 톤컷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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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베네 칼베네의 칼베네의 보호체체 아니다 얘 그거 없나? 아 아비랄딤 다 썼나보네 다 썼네 음 파워드 기절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체인 라이트닝 아니다 체인 라이트닝 얘한테 그리고 칼베네의 보호체체 얘한테 쓰고 오케이 스포 인스크가 아 얘를 지금 막아놔야되는 내가 있어야던데 블랙리버 니가 일단 막고 있어라 네 나는 너는 어 에너측 단해가 없나 상처에 이제 퍼 얘 기절로 스턴 시켜보기 기절될거야 상처입으면 중간정도니까 나는 돌파를 써주고요 너는 아비탈징을 써 전 체인 아이템을 쓰고요 오케이 야야야야 죽여 죽여 오케이 스턴 걸렸네요 야야야야야 너 어딜 도망가 야 인마 너 그렇게 도망가는거 아니야 인마 매직 미사일 20년 발을 맞아 봐 오케이 잠깐만 어 슬반 체인 자 3짜리 에로우고요 숏보우 팔고요 자 스피드 스크루 아 스피드 부츠 얻었죠 나머지는 없어요 아이템이 없어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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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에 종족, 이름인가, 본가 그런건가 당신의 사이어스의 신경전에는 자신의 의상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당신이 진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성격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아직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시간에 따라서 당신이 필요하십니까. 나의 숨겨진 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건가요? power comes with knowledge, godchild. It shall come to you in time as your destiny unfolds. I shall see you soon until then hold your heart close and know that you are not alone. So you have finally arrived. I have been waiting for you. 세리복 여기서 뭐하는거지? 우리한테서 떨어져! 오우, 또 자네로군 아무래도 훌륭한 악당은 절대 처음 두번 제대로 죽지 못한다던데 그 말에서 하시는가 보네, 그렇지? 에... 에... 그는 마치 썩어빠진 동전같아 이거, 이 동전 말이야 갑옷을 입고 깊은 목소리를 내는 가장 불길한 아기 동전 난 네로의 길, 네로를 기다려왔고 오직 그 얘기만 말한다 어 넌... 넌 날 왜 여기로 데려온거야? 넌... 넌 날 왜 여기로 데려온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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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다지 지옥에 와있다는건가? 어 empresa 멀리 우리 아버지의 거대한 왕국의 축소판이지 이쪽의 주머니 속 또 다른 주머니라고 할까 난 내가 이 차원에서 힘을 차원의 힘으로부터 널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추측했었다 그럭저럭 재치있는 생각이었다 소중한 형제여 내게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해봤다 아무튼 난 이것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아채렸고 그 목적을 짐작했다 그래서 난 이곳으로 와 기다렸다 언젠가는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것도 나와의 거래에 대해 말이다 음 그 대가는 지식 얘는 이곳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나 봐요 그렇겠지 얘는 자기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하고 있었던 놈이니까 나와는 달리 주인공은 자기가 뭔지도 잘 모르죠 몰랐죠 겨우 자기 존재가 뭔지만 알고 뭐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으니까 얘의 지식을 얻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너의 요구에 동의하겠어 헐떡 나의 권과 갑옷은 같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관없다 그것들의 힘을 끌어모기 위한 바알의 본질이 없다면 별 과차 없는 도군일 뿐이다 그럼 나 야 나 줘 나 나도 바알이잖아 나도 바알의 자식인데 그 갑옷 입고 싶었는데 난 내가 예전에도 근데 잠깐만 얘는 그 갑옷을 어디서 얻은 거야 지가 만들었단 소리야? 얘 워낙 입고 있던 있던 그 굉장하게 거대한 갑옷 별 느낌 없는걸? 야 얘는 그 갑옷을 지가 만들어서 지가 입었다는 거야 얼마나 바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으면 이 정도 수준까지 발에 에센스를 모아서 만들 수 있는 발에 에센스를 모아서 만들 수 있는 야 머리 되게 좋구나 세려보 힘도 겁나게 세고 사운도 되게 잘하고 머리도 되게 좋고 도대체 주인공 이랭한테 왜 죽은 거지 쟤는? 아니 저 쟤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제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죽은 모든 성령을 보냈습니다. 제가 예상한 성령의 성령을 지켜냈습니다. 이 성령의 성령의 성령을 지켜냈습니다. 네. 하지만 싸움을 다 예상하고 있었던거야? 세라두시의 성령의 성령을 지켜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길래 너는 거기에 가야합니다. 성령의 성령의 성령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지? 어, 어... 그렇게.. 아 그래? 근데 그때 당시에는 5인방도 이렇게 세력이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널 딴다는 맹세로 되겠는가? 그렇다면 하겠어 나의 형제여 이곳 이상조에서 그런 맹세는 힘을 가진다 나는 널 배신할 수 없을 거야 야... 세례보고 야 이건 그거잖아 드래곤볼에서 베지터가 베지터가 적으로 이렇게 굉장한 놈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우리 편 되는 그는 나 사례보고 고통스럽게 쟤더미가 된 나의 어머니와 두근신이 나의 아버지의 복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독히 노여운 나의 피로 맹세하노니 단 살아있는 한 네로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좋아 가자 원슨에게 개머리가 달랬다는 거군 이제 우리 가도 되나? 아... 정말 에두윈 빼고 싶지가 않다 아... 원슨에게 개머리가 원슨에게 개머리가 원슨에게 개머리가 세골의 매력을 갖고 있구요 민첩성은 17 건강 18 거의 최고의 지능 15 이야... 뭐야 이거 매력 15 이야... 얜 최하 능력치가 14네 최하 능력치가 14요 최하 능력치가 14요 할버드 크로스보 2F1 트윈드 에프폰 스타일 야 얜 얜 게다가 내가 알고 있기로 이 녀석은 데스군이거나 하는 특수기술을 쓰거든요 랜덤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데스 브링으로 한 대 맞으면 200의 데미지가 나가는 아우 얘 데리고 다니고 싶었다 갑자기 아우 얘 갑자기 데리고 다니고 싶어졌다 그거 가지고 있죠 와...이거 장난 아니다 와...데리고 다니고 싶어 아...얘 데리고 다닐까? 아...아냐 사람은 솔직히 많이 써봤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이거 다닐까? 아...이거... 아... 악한 데마우스에러분은 얘말고는 이럴 데가 없어서 너 갖고 있어라 그냥 아냐아냐아냐 잠깐만 이것도 빼놔 이거봐 이거봐 걸어가는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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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저게 무슨 브레이크댄스 추는것도 아니고 씨 문워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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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왔나? 어... 음... 문명적으로 묶여있더라 음... 문명적으로 묶여있더라 흠... 잔이요? 잔 없잖아 오랜만이야 빈 그런거 어떻게 지내나 언제나 비슷하지 어... 자니... 파이... 파이터 클레릭 아노멘 티플링 허펠프 드루이드 야안 켤돈 코가 마찌 닐리아 발리거 비코니아 요시모 요시모? 요시모 요시모 자니 죽었는데 좌... 아 안되는구나 시우 아미나 없는데요? 잔없어요 오우오오오오오 신脱한 어... 말 걸었었죠 혹시 그 더 많은 동료를 데리고 오는거 그거는 안 깔았어요? 빈 어? 얘 영화배우 그게 누구 누구지? 어? 얘 어디서 많이 보내 같은데? 근데 능력치가 왜 있다고야 얘? 능력치가 아 능력치가 아 넌 왜그래? 너 아처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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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럼 민스크랑 민스크가 힘이 더 높구나 그래도 플러스 어 그게 있는데 아 아 아 그 이글보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뭐 이걸 롱보로 적용되던데요 이걸 롱보로 적용돼요 근데 타코가 아이고 타코가 좀 개떡같아서 그렇지 타코가 데미지 2 플러스 잠깐만 어 소원 좀 소원 중문이 하나 있는데 일단 얘가 9레벨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능 인사이트 인사이트 하나 이렇게 하고요 저장하구요 얘가 9레벨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 타임스톱도 이제 쓰지 자 소원 하나 어 어 어 어 아 아 안녕하시오 안녕 아 목숨이 되게 귀엽데 집사라고? 어? 그럼 하나는 뭐지? 어? 그럼 하나는 뭐지? 음... 목록이 있네 음... 목록이 있네? 플레이밍 소드 앵거 바다를 갖고 있군요 액체 수운과 아마 망골드가 필요해요 아 싫어 임마 바스타드가 사생활할 의미가 있나봐요 포베인 소드는 플레어 칼집 타임스톱 펴 uh 홀리 어벤져 소드 홀리 어벤져 소드 펴 아이오브 티르 아니오케이 아계 아이오브 티르 음... 아이오 어이오브 티르 어... 오케 이렇게 자, 일단 뭐가 되는지 볼까? 음... 플러스 오무기인데 쇼쏘든가? 당검이네? 당검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이건 뭐야? 엘프 프리스 버려 쓰레기통 넌 앞으로 쓰레기통 음... 이거 일단 다 가지고요 아, 얘 투구를 쓸 수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암머 클래스 하는 건 내가 하고 이거는 재생의 투구인데 필요없어 이거 6분당 6분인가? 그거당 1 1 재생 시켜주는 거야 이것도 필요없어 어... 찌르기 보너스 일단 내가 찰까? 나 아무것도 안 차고 있는데 악한 데모 노스 에로브 넣어놓고 어... 내가 너...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 그러고 보니까... 너... 레인터 아니야? 어... 레인터 맞지? 너 그러면... 의심도 할 수 있지? 어... 어... 그러네... 의심도 할 수 있네 야... 잠깐만 그러면은 민스크... 를... 둘 중에 하나를 풀플레이트를 입히자 민스크... 어... 풀플레이트를 민스크를 입히자 체인메일이요? 어떤 체인메일? 이거요? 블러드 싱어? 이거는... 입어도... 은신할 수 있지 않나? 은신할 수 있어 이건 어... 근데 이건... 어차피... 암호크리스트 1이라... 똑같은데? 어... 왜... 얘는... 얘는 왜... 왜 못써? 왜 못써? 또... 밤딩... 못쓰는데? 아니... 둘이 똑같은거 아니야? 그... 왜 못쓰지? 아... 아... 얘 가... 얘... 혹시... 금속갑옷을 이룰 수 없다... 아... 그렇구나... 아니요 이게 더 좋아요 세드워드래곤스... 이거 암호크리스트 1이에요 그에다가 산성조항까지 붙어있어요 이건 음... 너는... 어... 너는... 이거 입지말고 풀플레이트 가버리고 레드 드래곤... 뭐... 거시기가... 있지 않았나? 아... 아... 익슨즈 스파이크 내가 뭐하는게 이것저것 많아 오우, 아이 캐프 수. 이즈 그 유데네. 오우, 아이 캐프힝크. 음, 왓츠 네스. 오우. 원 헐 클럽. 파우, 스트레이트 더 무눈 운. 오우, 아이 캐프 수. 이즈 그 유데네. 오우, 아이 캐프힝크. 음. 뭘 만드지 마요? 어떤 걸 만드지 말라는 거야? 아 이거? 이거 뭐 쓰지는 않는데 어차피 근데 뭐 화형 레지스턴스 반지 뭐 스톤 하고 킵 오브 클랜 플랜티 화살 아니 또 뭐가 있지? 잠깐만 블러스 싱어체 저거 만들어 음 일반무기의 면역이야 잠깐만 이거 그냥 내 입힐까? 일반무기의 면역인데? 근데 일반무기 들고 있는 애가 없을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들 수는게 너무 많아 드래곤 스케일 오우 사스체인이야 게다가 오오 야 의심까지 쓸 수 있어 대박이다 마이너스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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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ается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트 아마 제가 제가 Quant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안 써 어어 이거 내가 입증 못하지만 얘도 못하지만 아 얘가 딱인데 음.. 근데 얘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야? 버리고 힘이 너무 부족하네 아 누굴 주지? 얘 줄까? 얘 줄까? 얘는 근데 힘이 너무 약한데 근데 모습이 이상해 모습이 뭔가 특별해졌어 이거 하하하하하하 저거 이제 주죠 그러면 힘을 좀 거시게 되니까 힘이 너무 부족해요 56 6을 빼야되는데 이것도 얘 어 이거는 무게가 안나가는데 어 이거를 얘 좋지 그러면 이거는 얘 주고 오케이 맞았네요 플레이 레이지 이건 얘 주고요 디토네이터 그리고 이거 넣어 스피어 빼고 좋아요 넌 아예 근접전 할 생각을 마 무조건 도망다녀 아예 근접전 할 생각을 하지마 음 음 쩝 됐네요 아 이게 대박이네 이게 마이너스인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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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 자 그 엷 생애 여기에다가 에로를 좀 3짜리랑 디스펠이랑 에로 디스펠 어? 아 여기 있네 이거랑 디토네이션 70발이나 있어 일단 이거랑 127 이게 특수화서 끝인가? 그치? 오케이 이거를 얘를 주는거야 민스크 너는 어 아 얘도 너는 나한테 화살 받아서 쓰고 아 넌 니가 이거 갖고 있고 나는 어차피 화살 수 같은거 안쓰니까 좋아요 저 잠깐만 하구요 자 이모인아 인사이트 벗고 소원 준비되었네 저게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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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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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아마 이 그럴꺼에요 랜덤 랜덤 얍! 크흠, 강력한 아이템을 얻길 원한다 어, 가족 주문 개선된 영구적 향상 어?! 영구적 향상 있어? 헤이헤이헤이 돈바! 일십, 백, 천, 만, 심만, 심만 대신 영구적으로 능력을 향상할 수가 있네 마법사만 되는가봐요 대박인데 저거? 돈만 많으면 근데 25만이란게 뭐 그게 그 적은 돈이 아니구요 25만이 야, 없어 5만이란? 5만이란? Miis 1, 2, 3, 4, 5, 6, 5 3, 3, 8, 4, 5, 6, 6, 6, 6, 7, 4, 5 3, 4, 4, 6, 7, 7, 8, 8, 9, 9, 9, 9, 10, 10, 11, 11, 11, 12, 11, popular, 어... 1.5.18로 만든 내구성, 영구적 향상, 레벨 1씩 드레인 야 이게 너무 귀찮은데? 활 하나 얻기... 얻으려고... 하는 것 치고 근데 활 능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엄청 좋으려나? 타코완 플러스 5, 데미지 5 그정도 롱소우에, 롱소우, 롱보우에 힘 보너스까지 되면 대박인데... 설마 그것도 돈 주고 사야되는거 아냐? 난 돈이 지금 개포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는게 아니라 아까처럼? 강력한 마법아이템을 얻는다 너희는 내가 볼일까요? 하아... 야아... 야, L55... L55... L55, L55짜리 없나? L55짜리 있네요? 두개 밖에 안파네? 이거는 뭐야? 뭐 부스러기인가? 어 로봇도 있네? 돈이 굉장히 많아야 되네요? 5만 얼마가 있어야 돼? 아 나 돈 지금 만원 밖에 없구만 지금 이거 이 짓 한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저거 한 의미가 없잖아? 돈이 저렇게 많아야 되는데 어... 일단 예 이거 쓰죠 이글부 저것도 힘 보너스 받는거기 때문에 덤 18 덤 19 야 민스크가 힘이 아주 그냥 얘는 4번이고 얘는 4.5번이네요 아 저 벨트 내가 쓰고 싶다 근데 저 나머지들 어 민스크 아 뭐야 에드윈이 가졌던 것들을 좀 분배해서 가져가도록 하죠 다트도 이제 필요가 없지 땅 땅 바람 땅 불 바람 Wha 백 Th obic 너 얘 이거 못써? 이건데 어 큐티 이렇게 음... 야... 쇠가 없다... 2레벨 추가... 글쎄 이거 이거보단... 이게 낫겠다... 아... 쓸만한게 없네... 클럭도... 클럭이 이렇게 많은데... 아... 너 이거 써라... 그리고... 신앙이가 못하고... 얘는 신앙이가 못하고... 이것도 하나 있어야겠네요... 당연히... 한참 쉽게 하고... 둘이 번가감사 하면 되겠네... 넌 뭐하냐... 아직... 활쩍네... 이렇게 할까... 공격증문은 말도 안 돼... 디스플렐도 그렇고... 신선한 공격증문은 아니라... 질병치료? 모르겠지만 뭔지... 아니 질병치료해... 아니야 이거해... 아유지... 뭐 할게 없어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요? 흐흫... 돈이 너무 없어요? 흐흫... 야 너도... 이렇게... 야... 민스크가 이제 좀 살겠네... 살 것 같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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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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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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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고우! 자... 잠깐... 고요... 됐어요허 야아 자 둘이서 기고 날겠네요 둘이서 화살로 그냥 적을 우당탕탕 해가지고 죽이는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다 스피드 부츠가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죠 오오케이 저장하구요 뭐 돈을 돈이 지금 없긴 한데 가서 팔도록 하죠 상점이 있겠지 뭐 가도록 하자 아 잠깐만 공격에서 2분의 1 초가지 어쩌서 없네 얘는 저걸 못하네 이것때문에 민첩선 거탈리에서 껴야되니까 아 맞다 이거 가야되죠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음... 세골 암호자 야 근데에에 생각해보니까 에드윈 빈자리가 너무 크다 자 자자 넌 우리와 같아 넌 바알스폰 중 한 명이군 그렇지 어 하지만 나를 들어갈 필요는 없어 난 죽었고 아무것도 아니지 난 작은 농촌에서 자랐어 그들이 오기 전까지 난 내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지 이런 애도 있었겠죠 바알의 자손이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난 내가 틀자 하는 것을 알게 됐어 너도 밤에 그 비명소리를 들었을 거야 그렇지 너도 뒤에 흐르는 산의 피를 느낄 수 있었을 거야 아마도 몇 년 전 몇 천의 고통에 따랐겠지 하지만 넌 단지 외로운 메라일 뿐이야 하지만 그리 나쁘진 않았어 일종의 토드야 널 불러왔어 어 불러왔어 만약 내가 그것에 신경쓰고 모든 정신을 집중한다면 모든 것은 명확해질 거야 하나의 살인 돌 그리고 수천 모든 것이 너의 부모일 테니까 난 마을에서 쫓겨나기 전에 세 명이 천자를 죽였어 그 후 난 도시로 갔어 살인은 더 쉬웠고 그리고 난 매일 밤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바로 넌 삶을 즐겨야 한다 넌 알고 있어 모든 것은 인정한 것이겠지 넌 알고 있어 아니 뭐지? 넌 지난리다 넌 확인해 봐, 넌 알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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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야 6레벨 개선된 가속을 가있어 두번은 써야되니까 체인 라이트는 없애버리고 어? 뭔가 나 한 종류에 한 개씩 더 생겼다 2명 딱 놓고 애일 تو 새벽 안녕 왜 오, 연락을 안 professors 잘 죽여 있군.. 어.. 젠.. 젠.. 왜 안나타는데.. 아이유 역 Vide outra Adapens 음.. 이 칼들 다 써먹을.. 팔 수 있는건가? 다 싸구려.. 그거네 자 너도 타임스톱을 쓸 수 있으니까 야 원래 에드윈이면은 두개가 더 생겨서 아 아까처럼 에드윈이 정말 마법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구하는데 정말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건 뭐냐나 오오! 뭐.. 뭐야 이거? 생각나요 포켓플레인 자 마법 저장.. 주문 저장기로 일단.. 예.. 다 해놓도록 하죠 매직미사일 어? 근데 이거 뭐야 아 이거 이렇게나 써야되는데 잠만.. 취소 불화살 세방 저게 장난아니거든요 불화살 세방이 아키 아까 이레네쿠스 순식간에 죽인게 이거예요 이레네쿠스 한방에 죽인게 이거야 시작하자마자 이걸 날렸는데 다 맞아가지고 한방에 죽었어 흐흐흐흐흐 이레네쿠스 한방에 죽었어 한방에 인클루투스 풀컬 임피리엄 인클루투스 풀컬 임피리엄 사례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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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나도 뭐 할게 없네 매짐사일이라 죽음으로도 말고 아 공격하는게 좋은데 자 공격할만한게 뭐가 없나 해골함정 음 해골함정 사면빵이 좋을 것 같은데 없네요 해골함정 너는 사면빵 주문해줄게 없애고 그리고 저 레벨에 어 2레벨에 뭐 공격할 마법이 없나 없어요 매짐사일 이연벌말고는 별로 저 레벨으로 축복하고 그거 해놓을까 축복이랑 선거 나도 쓸 수 있게 축복이랑 선거 오케이 로고룡 와서가세요 가볼까요 잠시만요 오 에브 감사합니다.